케빈오빠, 나가주세요! 와우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와우, 이거 너무 좋아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를 나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자, 친구들, 안녕! 자, 케빈이에요. 오늘 직접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. 친구들 어때요? 재밌어요? 네! 그럼 오늘 보드게임 어드벤처를 신나고, 재밌게 같이 해봐요. 알겠죠? 이거 첫 번째, 10개의 코코넛밖에 지워주자 한 끔에 하나 들어갔어요, 성공! 3, 2, 1, 파이팅! 시간에 남았는데 마지막 러싱팩 한 번에 성공하려고! 그만 주세요! 검정 spiritis-갑니다. 시발! treesink drawing...! scen unfamiliar 세 번째 연필 피inek 아, 좋습니다. 오케이, 유성도는 여기까지! 죽기! 헥터링wyn 1년후로 해야되세요, X Fahrenheit. 검정, 파랑, 빨간, 노란 20초 남았어요 시간은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동생들은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7 6 5 3 2 그만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준비 됐죠? 네 구동생, 구동생 흠복소리 정답은요? 포코넛스 뭐라고요? 포코넛스 아 예 꼬대 다 다 다 마지막째 시연은 비행기 펭귄, 펭귄 아니에요 여리 조그맣고요 고맙습니다 마세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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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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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ver 과다에 신나 especially 회선이 돌아가면서 멈춰서 6개 컵을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os 동준휘 성공! 태형이와 잘 방향을 잡았습니다 과연 1 2 3 성공 ec 다져주세요! 성공! 베이컨으로 컵을 완성해주시면 되는데요. 준비! 너무 잘하는데요? 빨리 움직여야 돼요! 파란색! 노란색! 다져주세요!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카드 위자를 보고 자동차를 빼주시면 되는데요. 단수도 공개하고 TV를 열어도록 하세요. 달만큼 조금 더 많이 박혀있습니다. 올라가면서 하나씩 빼서 총 케빈오빠가 있는 다섯 명이 뺏을 때 무너지지 않으면 제가 비밀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!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. 우와! 위로 짜주세요! 캠핑 파이팅 Inc. 3개К2 K2 K2 K3 K2 K2 His Fermat американ 우승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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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와, 우리 아이들, 최현! 한 번 강기가 했던 미션, 다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같이 견뎌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